할렐루야 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예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수강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금식하고 단식을 하고 몸을 불살라 온갖 충성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되지 않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회를 칠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연륜이 더하여지고 직분이 높아여지니깐 경건하지 않아도 경건한 척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척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횟질한 자신도 싫고 이대로 믿어도 좋은지 믿는다는 것이 이게 다인지 변화되지 않는 삶에 대해 회의가 들면서 나 자신이 싫어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잇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삶이 실제로 인친받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너무 그만하여 지고 있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보내셔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낮추고 낮추어서 나를 경애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원치 않는 상황과 고난이 놓여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경애하는지 보기를 원하셔서 교만한 나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낮추어야 합니다. 종은 상전에게 낮추어야 하고 아랫사람은 위치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을 해고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 우리는 분명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강제로 엎으셔서 낮아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역대기 왕들을 보면 희승이야 왕과 우시아의 왕이 산당을 부수고 주상을 깨뜨리면서 여우와 앞에 가장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야 32장에는 희승이야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정직히 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되니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진노가 저와 유대와 에루살렘이 임하게 되었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시아야도 저가 강성하여 지니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면서 여우와의 전에 가서 제사장이 내야 할 불을 자기가 밝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될 때 늘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만함이 낮아지고 환경 가운데 사람 앞에서나 무슨 일이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감당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레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 노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에 있는 처해하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성기며 주님이 몸된 종으로 잘 감당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이라는 이 시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